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가 과거에 주중대사를 했던 황병태 전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의 현재 미래의 과거를 쭉 깨뜨리고 보고 있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침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 3년 내 종북 세력을 정리하면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병태 전 주중대사는 올해 87입니다. 학계, 전계, 관계, 외교교정에서 두루 활약을 했던 사모작 인생의 주인공이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상대 2학년 재학 중이던 1956년 그리고 21살이었던 그는 고등고시 외교교시에 합격을 했고 공무원으로서 경제개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29살 때 1964년 초에 박정희 대통령 주재 월간경제동량회의 브리핑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 브리핑은 원래 국장급이 했는데 황병태 당시 경제기획은 공공차관 담당 과정이 명쾌한 음명과 판단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매로시킨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국책, 외교, 차관도입과 새마을운동, 방위산업 육성 등의 주요 거비마다 대통령의 특명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기획은 운영차관부로 1974년 공직을 마감한 그는 도미유학하고 하바드 행정학 석사를 거쳐서 버클리 대학에서 2년 6개월 만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기구 후에 한국개발원 KDA 연구위원과 한국외대교수와 총장 그리고 대구한의대 총장을 겨냈습니다. 중간에 제2대 주중한국대사와 13대, 15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초등학교 졸업 후에 대구 농림중 대구 영남고등학교 야관과정을 졸업한 전형적인 흑수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가 맡은 일마다 발군의 성과를 낸 비교를 기자가 물어보니까 특별한 배경이나 인맥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반발자국만 앞선다는 마음으로 늘 책을 가까이 하면서 공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면서 공부했다. 요즘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 특히 하지 않는 것 책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병태 전 대사의 사무실에서 2시간 가까이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황병태 전 대사에 대해서 현실정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선일보 인터뷰에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여기 쭉 하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소개가 아주 적극한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무엇에 주력을 해야 되나 이렇게 바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주력해야 되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에 리드십은 어떻나. 이런 건 주로 물었는데 그래서 지금 황병태의 대사에 대해서 우선 한국 정치를 우선 평가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물으니까 2, 30년 전보다 정치인들의 의식과 수준, 실력이 더 나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암간의 힘이 걱정되고 아무리 정치를 욕해도 정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6개월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년 넘게 윤석열 대통령을 유수임이 지켜봤는데 자신의 감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외로 사욕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고 한 입으로 두말할 사람이 아니다. 일구이언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끈기 있게, 끈덕지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니까 기사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판단을 했나 이렇게 물으니까 지난달 연속으로 서울, 지난달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사망자 추모에 연속으로 찾아갔다. 7일 동안 조문한 겁니다. 매우 바쁜 일정의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계량인데 구수만의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뚝심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잔재주가 없고 둔한 편이지만 그 둔함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생각. 뭐가 옳고 뭐가 틀린다는 건 안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옳은 걸 틀린다고 하고 틀린 걸 옳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는 중심 잡고 판단할 기준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이 지금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무엇에 주력을 해야 되나 하고 물으니까 북한의 주최사장을 믿고 북한 정권에 동조하고 있는 주사파, 종복 세력 정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일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처리할 사람이다. 잘하면 2, 3년 내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3년 내. 그러면 윤 대통령이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점점 좋아져서 그는 역사의 나벌 대통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와닿는 대목입니다. 주사파, 종복 세력 정리. 이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이유 중에 하나고 이들의 비리, 범죄 행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다른 대선 후보,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있었지만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던 윤석열 후보를 그때 당시 불러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온갖 탄압을 다 받으면서도 정직을 받으면서도 직무 배제를 받으면서도 추리, 추진했던 그 추진력으로 문재인과 이재명 같은 이런 세력들을 처벌해달라 이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황병태 전 대사는 주사파, 종복 세력 정리를 해야 된다. 주사파, 종복 세력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청원에 문재가 되고 있던 정의구의회사재단을 비롯해서 지금 이 친냐, 승량의 핵심 매체들 곳곳에 언론계, 사법계, 심지어 군대, 국정원 안에까지 곳곳에 종복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법을 바로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들의 세력들부터 척결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병태 대사에 대해서 다시 기자가 5월 초까지 집권한 문재인 정권 5년은 어떤가 물으니까 기중한 시간을 다 흡의했다 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 국내 주사파들을 눈치 보고 그들이 비위를 맞추느라고 20세기에 통년되던 대립과 분열이 세계관을 못 벗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고 너무 좁은 세계관이 갇혀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윤석열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세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을 극복해달라고, 청산해달라고 국민들이 선택한 것인데 그걸 보면 문재인이 정말 시간을 너무나 규정한 시간을 허비했고 국민들에게 고통지수를 높여놨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윤석열 정부 6개월 받게 됐다는 윤석열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사실 이태원 참사도 거기 굳이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재인의 책임이 크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세월을 겪으면서 그걸 통해서 집권을 한 사람입니다. 세월을 통해서 본인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가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온갖 이야기를 다 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런 참사가 벌어졌고 거기에 임명했던 대부분의 경찰 간부들이나 핵심 세력들도 대부분 다 거기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다. 그때 그전에도 5년 동안 이런 많은 그 당시에 해밀턴 호텔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걸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접근,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했는데 이게 황병태 전 대사의 관련된 거 보면 요즘도 애국 잡치를 많이 읽고 원문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영어 다 영어로 된 것을 읽고 있고 그리고 장저민과 모태동의 등소평의 장남, 등부판과는 아주 각별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하면서 중국에 대한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만큼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다 하는 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창업자 출신의 최고 경영자 같았다. 창업자. 본인이 차관을 빌려온 이야기들 이런 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쭉 설명한 것 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 반대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보고스도로 건설 차관을 해준 세계은행의 레이몬드 굿맨 아시아 지역 담당 국장에게 직접 한글로 나선남이라는 한글 이름을 지어줬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오해하면서 시비를 거는 걸 해결하라 하는 특별 지시를 본인이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출장 가서 해결을 하고 나니까 박 대통령은 정부 예산에서 특별 경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관료 사회에서는 상상 좋다 못할 금액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기업 마인드가 넘쳤다. 기업 마인드가. 이렇게 보상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디테일이 강하고 깊숙한 토론을 즐기고 그래서 지금 중국도 등사오피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푸틴의 러시아 쪽 방향으로 지금 시진핑이 가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2, 3년 내 종북 세력을 정리하면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황병태 조준 대사 인터뷰가 오늘 기회에 쏙 와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로 그 일을 해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또 바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